올댓부츠의 축구용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위 링크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축구화의 모든 것 올댓부츠입니다. 요즘 핫한 신상 축구화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특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축구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빠르게 박스를 열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아디다스의 X스피드포탈 플러스 FG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축구화를 유명한데요. 오래전부터 아디다스의 축구화를 신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2015년 X15부터 현재 X스피드포탈까지 약 7년을 이 X사일로와 함께하고 있죠. X스피드포탈 플러스는 지난 22일 국내에 정식 출시됐고 저희는 정가 34만 9천원에 구매했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런칭 버전의 색상은 아주 강렬합니다. 첫 시작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었던 것일까요? 화려함을 더해주는 크롬 아웃솔은 촌스럽지 않게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제작됐습니다. 아디다스의 3선 로고는 X스피드처럼 발등 위로 올라갔고 아디다스 문구가 빠진 새로운 아디다스의 퍼포먼스 로고가 사용됐습니다. 자 이제 부위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축구화는 아디다스의 대표 스피드 사일로죠. 그런데 아디다스는 이번 X스피드포탈을 개발할 때 스피드는 기본이고 안정성과 편안함에도 신경 썼다고 합니다. 안정성과 편안함에 관여하는 특징들이 이번 스피드포탈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추가됐을까요? 먼저 어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드포탈의 어퍼는 전작인 스피드플로우부터 사용된 스피드 스킨입니다. 얇은 프라임 니트 위에 코팅을 얇게 한 가피인데요. 프라임 니트의 질감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부드러움보단 뻣뻣한 편에 가깝습니다. 흥미롭게도 인사이드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네요. 전작인 스피드플로우의 어퍼와 비교해보면 이번 스피드포탈의 어퍼가 아주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위주로 미세한 돌기들이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이 돌기들이 빠르게 달리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볼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정성과 관련된 새로운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웃사이드에는 발 날 부분에 돌기가 있는데 위치상 딱히 공과 닿을 일이 많을 것 같진 않습니다. 발등 부분에는 신축성 좋은 프라임 니트가 발등을 감싸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작은 발등 부분에도 얇은 코팅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팅 없는 프라임 니트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발목 부분이 V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스피드플로우에서 일어나던 칼라 접힘 현상은 없겠네요. 다음은 뒤꿈치입니다. 아디다스는 X사일로의 뒤꿈치 설계에 매우 진심인 편인데요. 이번에도 흥미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뒤꿈치 내부에 있는 어마어마한 쿠션입니다. 쿠션이 서로 맞닿아 있을 정도로 두껍습니다. 플레이어의 뒤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푹신푹신한 편안함을 주기 위한 설계입니다. 다음은 까끌까끌한 소재와 실리콘처럼 보이는 작은 돌기들입니다. 소재가 수세미처럼 까끌까끌한데요. 플레이어의 뒤꿈치 들썩임을 방지하기 위해 질감이 거친 소재와 실리콘처럼 보이는 작은 돌기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안정성과 편안함에 해당되는 특징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피드포탈에 처음 적용된 카본 힐 락 설계입니다. 마치 날개처럼 뒤꿈치를 감싸주는 외장형 힐 컵, 스테빌리티 윙과 카본 소재가 주요 특징인데요. 플레이어가 빠르게 움직일 때 뒤꿈치를 더욱 안정감 있게 지지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새롭게 추가된 안정성을 담당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스테빌리티 윙은 일반적인 외장형 힐 컵보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FG 아웃솔입니다. 스피드 프레임 아웃솔에 적용됐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카비텍스 카본의 범위가 발바닥 중앙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탄성이 좋은 카본의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축구화가 저팔타가 펴질 때 더욱 강한 에너지 리턴이 기대되네요. 손으로 꺾어봐도 탄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스터드는 모두 삼각형 스터드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앞꿈치 중앙에 스터드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스터드의 길이는 살짝 높은 편으로 보이네요. 전작에 있던 일자형 스터드들이 모두 사라졌고 스터드의 개수도 한 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스터드 설계가 됐습니다. 앞꿈치 끝에 추가된 아주 작은 스터드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까요? 인솔은 평범한 인솔이 들어있습니다. 윗면은 복슬복슬한 소재가 사용됐고 뒷면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두께는 조금 얇아 보입니다. 인솔 아래에는 아주 얇은 메쉬 소재로 되어있고 스터드 부분은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바닥을 강하게 지지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무게 절감을 위해 제거한 것일까요? 이 부분은 전작과 동일합니다. 축구화의 무게는 265mm 기준 약 187g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가벼운 무게네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없애기 위해 성능 저하가 없는 제어령 소재로 가피의 약 50%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디다스의 대표 스피드 사일로인 X-Speed Portal Plus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작과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가까이 찾아보면 확실한 변화들이 보이는 축구화였는데요. 과연 실제로 신었을 때 어떤 기능이 체감될지 저희는 조만간 실착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